뚜둥 웅플릭스 오리지널 자, 일단 요 로고가 제가 몰랐는데 저는 이제 땡플릭스를 따라서 이걸 만든 거였어요. 근데 이게 땡차 로고랑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를 제가 봤습니다. 실은 제가 이제 포토샵을 잘 할 줄 몰라서 나름대로 굉장히 고심해서 만들고 굉장히 노력해서 만든 건데 굉장히 허탈하게 땡차를 따라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웅플릭스로 봐주세요. 아무튼 우리 지난 시간에 맞던 것에 이어서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그 두 번째 첫 번째 이야기. 총력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봤냐면 수업이 아니에요. 지난 이야기 우리 지난 시간에 이 팔팔하게 올림픽 개체지를 놓고 한국의 서울과 일본의 나고야의 경쟁이 붙었구나. 여기서 이제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제24회 올림픽 짠! 결과는 알고 있으니까 아휴, 결과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연 우리가 진짜 개체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상황이었는지 다시 한번 조금 더 국제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올림픽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국제적인 상황 볼까요? 1972년 독일로 갑니다. 1972년 독일에서 민헨 올림픽이 열려요. 그 당시에 독일은 분단국가였기 때문에 서독입니다. 서독. 서독에서 이제 경제성장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올림픽을 열었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냉전 체제였습니다. 그러다가 팔레스타인 무장 테러 단체였던 이제 검은 구월단이라고 하는 무장 단체가 테러를 저지릅니다. 이스라엘에 잡혀있던 팔레스타인인들을 석방하라. 포로로 잡혀있는 팔레스타인 석방하라. 라고 요구하면서 이스라엘 선수단 무려 11명을 납치해요. 납치하는 과정에서 2명이 사망하고요. 총 9명의 인지를 놓고 실제 인질극을 벌입니다. 이거 올림픽 당시입니다. 올림픽 당시인데 거기서 인질극을 벌인 끝에 인질 9명이 전원 다 사망하게 되는 참사가 벌어집니다. 이게 미넨 참사입니다. 그래서 미넨 올림픽 당시에 이렇게 테러를 당하면서 선수단이 죽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이스라엘 선수단 바로 옆 숙소가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이었습니다. 아찔하죠? 자 이런 상황이 있었던 1972년 미넨 올림픽 더하기 4년 해보세요. 다음 올림픽 어디야? 1976년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이 이렇게 개최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전 대회가 테러 때문에 굉장한 참사를 겪었기 때문에 여기 있었던 캐나다의 몬트리올 올림픽에서는 기존에 예상했었던 예산보다 보안 경비 예산만 해도 무려 40배가 넘게 들었답니다. 40배요. 40배. 그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 경비만 40배가 들었고요. 또한 경기장 볼까요? 아 엄청 예쁘죠? 지금 봐도 예쁩니다. 보시면은 요 점 하나하나가 자동차예요. 이게 규모가 엄청나게 큰 건데 이런 엄청난 규모의 경기장을 만드는데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10배가 넘는 경기장 건축 비용이 듭니다. 게다가 게다가 이 몬트리올 올림픽이 주경기장인데 이 주경기장이 완공되기도 전에 개최가 됩니다. 무슨 얘기야? 올림픽을 개최해야 되는데 이거 완공이 안 된 거야. 그래서 선수들이 경기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만들어 놓고 공사 중에 올림픽을 개최했습니다. 무려 10년이 지난 이후에 이게 완공이 돼요. 엄청난 거죠. 자 그 당시에 몬트리올 같은 경우는 캐나다에서 토론토와 함께 수도를 경쟁할 정도로 제1의 도시를 경쟁할 정도의 엄청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올림픽을 개최함으로써 돈을 너무 많이 쓴 거예요. 너무 많이 써가지고 완전 망했습니다. 파산 직전까지 갔고요.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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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적자가 언제까지 가냐면 믿기 어렵겠지만 76년에 있었던 이 올림픽 플러스 30년도에서 2006년에서야 이때 졌던 빚을 다 갚았다고 합니다. 무려 30년이요. 아니 이런 거 봐봐. 야 올림픽은 진짜 아무 도시나 하는 게 아니구나. 아무 국가나 하는 게 아니구나.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고요. 천문학적인 그런 국가의 역량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 당시에 우리는 이제 개발도상국이고 이제 막 경제성장하는 중인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979년 아프가니스탄으로 가볼게요. 자 1979년 아프가니스탄이 여기 있어요 얘들아. 여기인데 잘 보시면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이란 여기가 지금은 이렇게 쪼개져 있지만 그 당시 소련이었습니다. 소련. 소련이 밑으로 내려오고 이제 인도 여기가 이제 영연방들이 밑에 있고 소련이 위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파키스탄 위에 있었던 아프가니스탄에 친소련 정부가 있었거든요. 친소련 정부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소련이 여기에 개입합니다. 1979년 소련이 아프간을 침공하죠. 자 우리 세계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브레즈네프라고 하는 서기장 때 소련을 침공하고 고르바초프 서기장 때 이제 소련에서 철수한다. 들어봤죠? 아 뭐 있어 보이죠? 세계사로 오세요. 자 아무튼 자 소련이 아프간을 침공합니다. 전쟁이에요. 전쟁. 중요한 거는 소련과 미국의 냉전체제 속에 아프간을 침공한 거잖아. 소련이. 그러니까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막 규탄했겠죠. 뭐라뭐라 했겠죠. 그리고 열렸던 게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입니다. 아니 이거 잘 되겠어? 봐봐. 자 모스크바 올림픽이 열렸는데 냉전체제 속에서 열렸던 첫 번째 공산주의 진영에서 열린 올림픽이에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소련. 그 당시에 소련. 자 모스크바 올림픽의 개막식 보여드릴게요. 아니 이거 레닌이잖아. 이거 사회주의자 레닌 아니야. 거기다 막 공산당 마크 이렇게 쫙 이거 되겠냐고. 자유주의 진영이 대거 불참합니다. 그래서 반쪽 올림픽이에요. 80개국이 참가하고요. 자유주의 진영이 불참하면서 반쪽 올림픽입니다. 반쪽 올림픽이야. 미국부터 시작해서 아르헨티나 여기 일본 한국 다 불참했어. 자 그러면 72년 미넨 올림픽에서 미넨 참사 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재정 적자 완전 망했죠. 80년 모스크바 올림픽 반쪽 올림픽 그리고 이 개최단이 이제 개최를 선정하는 그 무렵까지는 84년이 없는데 84년 올림픽이 이제 LA에서 열렸거든요. 로스앤젤레스 이 모스크바 올림픽 마지막에 보통은 모스크바 올림픽에서 다음 개최 도시에게 이제 올림픽 길을 이항합니다. 이항하는 과정에서 원래는 소련의 국기가 있으면 미국의 성조기를 가지고 와서 미국 국기를 개항해줘야 되는데 맹전이잖아. 불참했다며 괘씸했나봐. 그래서 어떻게 했어? 실제 로스앤젤레스 시기를 개항합니다. 미국의 성조기를 개항하는 게 아니고 시기를 개항한 거야. 이거 뭐야? 공산주의 진영이 참여하지 않겠다를 보여주는 거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의 남덕오 국무총리 우리 지난 시간에 본 적 있죠? 남덕오 국무총리가 그 당시에 우리나라 경제통입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제 어 좀 뛰어나신 분인데 남덕오 국무총리 우리 지난 시간 뭘로 들었습니까? 올림픽 망국론 망한다. 올림픽하면 망한다. 앞에 안 봤느냐. 아니 다 망한다. 게다가 그 당시 박영수 서울시장 그리고 김택수 IOC위원까지 전부 다 반대합니다. 정치인들만 반대했을까? 그럴리가요. 전국경제인연합회라고 하는 전경연 들어봤죠? 이 전경연에 이제 기업 총수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대기업의 총수들이 들어있는데 여기서 반대합니다. 딱 한 사람 빼고 누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젠가 제가 꼭 모시고 싶은 분 그거 한번 해봤어? 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입니다. 이 정주영 회장님께서 이 당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잘 생각을 해보시오. 이때가 이제 79년, 80년 이때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70년대 초반에 1차 석유파동이 벌어집니다. 1차 석유파동 때 우리나라가 잘 극복을 했어요. 어떻게? 중동건설붐을 일으켜서 중동특수로 가죠. 그때 이제 막 사우디, 리비아 가서 대수로 건설하고 막 건설붐을 일으켜서 대기업 총수들 거기서 이제 건설붐을 일으켜가지고 크게 돈을 벌었는데 정주영 회장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거기에 다 우리 장비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동특수가 언제까지 간다는 보정이 없는데 특수가 끝나면 거기 있는 장비들 어떻게 할 거냐고. 그 장비들 다 가지고 와서 올림픽을 개최하면 우리나라에 이제 건설붐이 일 건데 도로도 깔아야 되고 경기장도 지어야 되고 뭐도 만들어야 되고 숙소도 만들어야 되고 그때 중동건설에서 있었던 중장비 싹 다 가져가서 우리나라 건설현장에 투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도잉 자 그래서 이제 개최하자가 된 거죠. 설득이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말 그대로 진짜 총력전입니다. 총력전 두둥 자 어느 정도의 총력전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자 그 당시 1981년 9월 딸문서입니다. 88올림픽 뭐라고? 유치 종합대책 저 한 번 읽을 줄 알아요. 자 일치 종합대책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의 이제 결제를 받은 종합대책 문서가 나옵니다. 그 바로 다음 장을 넘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봐봐 그 당시 전부 다 한문을 많이 썼는데 자 잘 보세요. 대통령 각하 특별지시 이렇게 써 있죠. 뭐라고 써 있냐면 81년 9월 3일인데 88올림픽은 여하한 일이 있어도 즉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유치하도록 지시 군부 독재 시절 아닙니까? 전두환 대통령 때 군부 독재 시절 아니야? 깔아 봐 까야지. 하나잖아. 전두환의 특별지시잖아. 해야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자 이 명단을 한 번 보세요. 대표 단별 접촉 대상자 맞아요. 대표 단별 접촉 대상자 아니 자 김택수 IOC위원은 불란서 룩셈부르크 영국 미국 세네갈 이디오피아 루마니아 유고 체코 폴란드 불가리아 몽고 쿠바 스피 어마어마하죠? 이걸 쫙 써놓고 만날 사람까지 싹 다 써놨어. 룩셈부르크 구강부터 시작해서 무슨 무슨 위원장 다 써놨습니다. 이제 정주영 회장도 보이고요. 이렇게 개인별로 전단 마크에서 전경련의 총수들이 앞에 서고 정부는 뒤에서 이제 도와주는 꼴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합대책과 함께 전국에 전 우리나라의 전 국력을 다 쏟아 부어가지고 총력전에 들어간 거죠. 이때 우리의 안기부장 유학성 안기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당시에 이제 종합대책과 관련돼서 총력전을 벌여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뭐 유치 경쟁을 했다가 일본한테 지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너무 창피하잖아. 일본은 3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고 일본은 이미 64년에 올림픽을 한 적이 있었고 일본은 이미 경제대국인데 이제 막 우리가 경제성장하려고 했던 우리가 지면 창피하잖아. 그래서 경제인들 그래서 전경련을 앞세워서 대기업 총수들을 앞에 세우고 정부는 뒤에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 자 거기서 유학성 안기부장이 총수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제 어 뭐라 합니까 대표단들 싹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지시하죠. 첫째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모두 다 비밀 모두 비밀이야. 둘째 일본은 올림픽을 개최한 경험이 있어. 그러니까 개도국이 할 차례가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선진국들끼리만 올림픽을 하는 게 그게 무슨 세계 평화의 의미가 있느냐. 개도국이 개최해야 된다.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자고 이제 지침이 내려오고요. 세 번째 일본이 그 당시에 경제성장이 굉장히 가팔랐습니다. 70년대 일본 진짜 잘 나갔어요. 70, 80년대 그래서 일본이 경제 동물이라고 하는 비난받고 있었거든. 그 당시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돈 다 빨아먹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랬던 거를 강조합시다. 일본이 너무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 않느냐. 서양에 있었던 선진국들이 일본을 견제하는 중이니까 그걸 어필하세요. 이런 거고 네 번째 IOC 위원과 그 가족들 지인분들 모든 관계된 사람들 생일 기념일 싹 다 챙길 것 로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들어가는 모든 로비 자금은 즉 청구하는 즉시 국가에서 지불할게. 이렇게 모든 영향을 쏟아붓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안기부는 뭘 시작했다? 안기부가 이제 제1동포라고 하죠.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을 좀 동원해가지고 나고야에서 올림픽 개최 반대 시위를 엽니다. 한참 반대 시위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전경련 기업 총수들 어디 갔다? 아까 봤죠. 전단 마크했던 모든 전세계 각지에 있는 위원을 찾아갑니다. 선물 싸들고 가고 가가지고 얘기하고 대한항공에서는 이렇게도 얘기하죠. 너무 멀리 있는데요. 아프리카 어디서 얘기하니까 그럼 비행기를 싸게 드릴게요. 숙속 값도 싸게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적극적인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영국에 건너갔던 정주영 회장을 보고 영국에 있었던 어떤 위원이 정주영 회장이 실제 스포츠랑 관련된 건 없잖아요. 거기 건설이나 이런 걸 했었지. 그래서 스포츠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스포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무시했나봐. 무시했나봐. 그거를 무시를 당했던 정주영 회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영국 잘 들어봐. 아니 일본이 64년에 올림픽을 하고 나서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는데 이번에 88년도에 또 올림픽을 하면 그 경제대국 성장하는 거 그거 영국 막을 수 있겠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는 영국이 아 맞네 하고 귀담아 틀었다고 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딱딱딱 정해놓은 그런 기준과 딱딱딱 정해놓은 계획에 따라서 정말 전방위적인 로비를 합니다. 로비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 독일에서 한참 축구선수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던 차범 차범근 감독이죠. 차범근 그 당시 선수인데 이 차범근 선수도 거기서 이제 올림픽 유출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활약을 하고요. 또한 전세계로 뻗어나고 있었던 우리의 아! 하는 태권도 사법님들 그 당시 전세계에 뻗어나고 있던 태권도 사법님들 역시 마찬가지로 전방위적으로 즉 무슨 얘기야 보이는 정치인과 보이는 그런 기업 총수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올림픽 유출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전 국민의 모든 경향이 자통총 동원이 된 거지. 자 여담이긴 한데 태권도의 여담이에요. 여담이지만 그 국제 스포츠 연맹 중에서 태권도 세계 태권도 연맹이 회원국수가 8등이래요. 어마어마하죠? 이건 2012년도 자료입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찾아보고 왔는데 2021년에 바티칸 시국이 211번째로 가입했대요. 211번째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야. 물론 다른 것도 올라갔겠지만 국제적으로 굉장히 좀 명만 받는 그런 태권도의 위상을 알 수 있다. 태권도? 우리 겁니다. 탐내지 마세요.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방위적인 로비어 활동을 하고 우리가 정말 이제 국력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81년 9월 30일 그리고 그 전날이었던 29일 D-1일 자 하루 전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독일에 있는 바덴바덴에서 다음 날이 이제 개최지 선정 날이잖아요. 마지막까지 진짜 총력전을 벌인 거야. 그래서 거기서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 홍보부스가 마련이 되어 있었대요. 한국홍보부스랑 그리고 일본의 나고야 홍보부스 이렇게 서울과 나고야가 홍보부스가 따로 있었는데 자 그 홍보부스의 모습으로 보러 갑시다. 하루 전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홍보부스가 만들어지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소련이 우리한테 이렇게도 물어봤대요. 아니 너네 있잖아 한국 자 하나 물어봅시다. 소련은 우리나라를 좀 이렇게 밀어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상황을 보면은 79년 80년이잖아요. 80년 되면 북한과의 체제 경쟁을 한참 하고 있던 때인데 소련은 북한을 밀어주고 있는 거잖아. 근데 북한이 로비를 했으니까 당연히 소련은 일본이 개최하기를 바란 거야. 왜? 한국이 올림픽을 개최하면 체제 경쟁에서 북한이 진 게 이제 확실하게 나오니까 소련 입장에서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제 도발합니다.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야 한국 너네는 70년 아시안 게임을 재정적 문제로 반납했다 들었을끼.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럼 우리나라는 아 언제쩡 얘기야 옛날 얘기 갖고 그래. 야 그때 우리나라가 아니야 라고 얘기했겠지. 그때 소련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그럼 얼마 전에 일본에게 60억 달러를 왜 빌리려고 했었을끼? 라고 물어봤겠지. 그럼 우리나라가 이 스키? 하면서 스키스키 하면서 우리 한국은 매년 수백억 달러씩 수출하는 나라다. 아니 고작 60억 달러 그거 우리가 못 갖겠냐?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거 얘기하지 말 수 있게 이놈을 쓰게 얘기한 거지. 그렇게 소련의 도발을 우리가 잘 막아냈고요. 그리고 나서 부스랑 그 피드 프리젠테이션 마음이 급해요. 프리젠테이션에서 이런 이제 일들이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영어로 유창하게 제한시간 10분을 꽉 채워서 영어로 정말 유창하게 합니다. 왜요? 우리는 그 유치위원단이 기업 총수로 되어 있잖아. 기업 총수들은 전부 다 해외에 나가서 미팅도 하고 해야 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는 다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창하게 영어로 답변했고요. 또한 동영상 자료를 그 부스에 전시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와서 우와 아 한국이 이런 곳이야? 아 전쟁의 폐허였던 나라가 이렇게까지 발전했어? 이야 대단하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영상 자료를 준비합니다. 또한 거기서 막 기업 총수랑 고위 담당자들 와가지고 막 다 한복 입고 막 북새통 이러고 막 선물 주고 막 어서 오세요 막 그런 거예요. 한복 우리 거야. 자 그래서 한복 입고 막 난리가 난 거지. 그래 놓고 나서 일본어 가볼게. 일본의 부스를 가면 일본은 영어로 못해요. 마크도 나라도 켄터키 프라이도 치킨 영어 못해. 고작 2분 동안 일본어로 프레젠테이션 합니다. 마음을 놓았던 거지. 자기들도 마음을 놨습니다. 왜? 아니 당연히 한국과 일본이 싸우면 일본이 이길 거라 생각한 거죠. 64년 경험도 있었고 국력도 훨씬 차이가 많이 나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던 것 같아. 우리가 동영상 자료 전시할 때 얘는 사진 몇 장 딱 해놓고 우리는 일본입니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 놓고 얘네는 한적하게 썰렁하게 여기는 마폭세통 여기는 한적한 요런 분위기입니다.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길 것 같은 분위기가 좀 들죠.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어 당일날이 됐는데 그 당일날 전날 정말 결정적인 게 있는데 그 결정적인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박종규 들어봤습니까? 지난 시간 나왔죠. 박종규 경호실장이었던 그래서 박종규가 누구한테 아디다스 회장입니다. 이름이 뭐라고? 호르스트 다슬러라는 사람이 있대요. 그 당시에 그랬대요. 이 다슬러라는 사람이 그 당시 아디다스 회장이었는데 둘이 만나서 자 우리 88 서울 올림픽의 휘장사업 넘겨드리겠습니다. 약속한 거지. 무슨 얘기야? 후원 후원사 있죠? 후원사. 그래서 공식 후원사 아디다스가 된 겁니다. 아디다스 입장에서는 일본은 아식스라든가 미즈노 같은 그런 대규모의 엄청난 대자본의 스포츠 메이커가 있어요. 근데 한국은 프로스펙스 그거밖에 없는 거야. 아 그럼 한국에 가는 게 또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박종규랑 둘이 얘기를 해가지고 한국의 8팔 올림픽 이런 휘장사업을 아디다스에게 맡기기로 합니다. 이게 그 당시에 서독에서 엄청난 기업이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영향력이 굉장히 셌습니다. 그리고 나서 1981년 9월 30일 디데이입니다. 독일 바덴바덴으로 가보겠습니다. 볼때마다 소름 돋죠. 뭐라고 하는지 몰라요. 브라비드 세울 야 여기서 얘기하는 그 이 사마란치 위원장이 어 아이오시 위원이 세울 해서 여기서 서울이 이깁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을 이겼어요. 한일전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52 대 27 압도적인 차이로 우리가 이겼어요. 누구나 다 예상할 때는 일본이 이길 거라 생각했습니다. 우리 처음에 제일 처음에 유치신청선을 할 때 우리의 김택수 IOC 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기껏해봐야 4표밖에 못 얻습니다. 창피하니까 기업 총수들 앞에서 해고 정보는 뒤로 빠집시다. 그래서 기업 총수들이 전방위적으로 활동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겼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죠. 우리나라 신문 볼까요? 52 대 27로 명 고 옥 압도 이 명곡이 나고야 나고야를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나고야를 압도했다. 88년 올림픽 서울에서 연다만 난리가 났습니다. 모든 자 한번 패스 자 그렇다고 합시다. 아니 그렇대요. 자 다음 세월의 대표단 자리 박차고 환호 분단됐지만 5천만의 기쁨 박 시장의 인사 박영수 서울시장이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 기자들은 일본 승리의 기자가 거기까지 하고요. 뭐 그런 거 하면 우리가 이겼어요. 그리고 다른 신문도 마찬가지 52 대 27 나고야 압도 서울에서 올림픽 열린다.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이 어떻게 이겼을까 52 대 27의 표 분석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개도국이라서 이길 수 있지 않았느냐 아니면 정말 정말 열심히 했다 뭐 등등등 난리가 났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국제대회인 가장 꼽히는 서울 올림픽 올림픽을 개최한다에 굉장히 흥분했죠. 이런 기사도 있어요. 보세요. 올림픽을 하게 되면 서울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될 거 아닙니까? 88 서울 어떻게 달라질까? 지하철 567호선 앞당겨 건설 고속화 도로로 도심 변두리 연결 도시 개발 정비 10년 이상 빨라진다. 제가 아는 단어만 나와서 정말 다행이네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조감들을 보면 잠실에 주경기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개발된다 청사진 만들어지고 서울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되겠구나 모두가 꿈에 부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888년 제24회 하계올림픽 개최도시 대한민국 서울 예스 자 서울이 드디어 이제 개최도시로 선정됐던 게 1981년 9월 30일입니다. 이제 7년 남았어요. 7년 7년 남은 동안 우리 준비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런데 7년 동안 준비를 해야 돼. 우리가 개최진은 됐어. 그런데 그 7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겠냐고 그럴 리가 있냐고요. 볼까요? 일단 그 당시 서울 모습이에요. 판자촌 무허가 판자촌 다 서울입니다. 무허가 판자촌 그리고 한강이에요. 얘들아 믿기 어렵겠지만 바다가 아니고 한강입니다. 그 당시 한강이 말 그대로 뻘맛이었어요. 정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여기서 목욕하죠. 빨래도 하죠. 수영도 하죠. 뭐 너무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보다 우리가 이 올림픽 개최할 때 얘네들 북한 우리가 과연 잘 이겨낼 수 있었을까